안녕하세요. 연우리 영어입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편의문법 3000제 플러스 773회째 포스팅한 것을 녹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773번 강남대학교 문제네요. He advised, 충고하다도 되고 통지하다도 되겠죠. He is employed, 직원들에게 not to compare, 하지 말라고 충고했다. 공지했다. 뭐 하는 건 상관없어요. The working conditions, 근무 여건을 미국과 여건을 비교하면 안 되죠. 대등 비교라고 하는 거죠. 여기 those of가 들어가야 되겠죠. those of, 여건은 여건끼리 비교해야 되는 거 아시겠죠. 여건을 미국하고 비교하는, conditions를 미국하고 비교할 수가 없죠. 대등 비교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 3774번이네요. 안 보이네요. 내려가죠. 강남대학교 문제네요. 역시. China's most recent project. 그 다음에 is now. is의 주어가 필요하겠죠. the far side of the moon은 이면이라는 거예요. 먼 쪽에 돌아가 있는 면은 이면이라는 거예요. 달의 이면에 대한 탐사. 하자는 최근에 프로젝트는 아주 성공적인 것 같아 보인다. 이런 거죠. 그럼 is의 주어도 필요하고, explorer의 목적도 필요해요. whatever. anything, anything which죠. 그러면 explorer의 목적, anything 될 거고요. which는 is의 주어가 되니까, a번 답. b번은 whichever는 선택이, whichever는 선택이요. 이것이냐 저거냐, a냐, b냐, c냐 안 보이게 선택형일 때 쓰는 거니까 위치는 쓸 수 없고요. wherever는 드물게 쓸 수 있지만, 지금은 주어 자리에서는 잘 안 쓰여요. wherever, the place, that로 볼 수도 있는데, that is로 이어지기도 하긴 한데, 보통 주격 관계사로는 잘 안 써요. 주격 관계사로는 뭐, whatever가 좋은데, wherever 특이한 형태를 별로 쓰지 않죠. whether는 뭐, 어떤 얘기가 안 되고요. 넘어갑니다. 3775번 국민대학교 문제네요. Sam knows how lucky he was. 일대의 how를 얼마나 그러지 말고 아주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자신이 아주 행운하였음을 알았다. 운이 좋았음을. and that 또 알았다. he might have been found in it. 시간 내에 발견되지 못할 수도 있었다. 이런 거죠. had it not in for, 뭐가 없었더라면이죠. perseverance of three fathers. 세 명의 아버지의 인내가 끈기가 없었더라면인 거죠. 꾸미는 게 돼야 되겠죠. 당연히 룩투. 이게 과거 분사라면 수동인데, 뒤에 목적 비슷하게 따르니까 안 되고요. 당연히 이게 과거라면 얘기가 안 되죠. 왜냐하면 주어, 정동사. 주어, 이게 지금 포의 목적어인데, 또 오브의 목적어. 그런데 이게 주어가 될 수 없죠. 수식이 돼야 되죠. 당연히 현재 분사로 루킹포가 돼야 되겠죠. 디번이 답이 되겠죠. 뭐 잘 아시는 내용이고, 그 다음 조금 어렵게 나옵니다. 다만 문제를, 뭐 별표를 많이 주진 않았는데, 문제 풀이 자체는 별표 하나면 충분한 것 같아요. 아마존의 최근에 인수, 바디랩스를 인수한 것. 즉, 동격이에요. 소프트웨어 판매업자죠. human AI죠. that understands, 이해하는 거죠. 이해하는 것. the body, the 3D body shape죠. motion of people. 사람들의 모양과, 신체 모양과 움직임을 3D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proportion of videos, 비디오를 통해서. 여러분이 그 다음에 주어가 나오고 있어요. 보면 여러분이 뭐 거꾸로 올라가 보면 돼요. from이 나왔으니까 전체 사회의 목적어니까, photos, videos는 주어가 안 되고, 오브도 주어가 안 될 거고, understand의 목적어인 shape와 motion도 안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오브의 목적어인 이거 인텔리전스도 주어가 될 수 없고요. 소프트웨어 프로바이드도 이거는 동격이잖아요. 앞에 거하고 이거하고 동격인 거예요. 아니면 뭐 동격이, 동격이, 근데 소프트웨어 프로바이드는 뭐의 동격이냐면, 바디랩스의 동격이잖아요. 바디랩스는 또 주어가 못 되죠. 따라서 주어는 acquisition임을 금방 알 수 있어요. 답이 뭐 한참 떨어졌지만, 동격이니까 콤마 콤마로 또 묶어낸 거죠. 당연히 has가 돼야죠. 그래서 비번은 답으로 결정해놨어요. has many speculating on. 여러분이 이쯤 되면 여기서부터 어지러워져요. 왜 여기 have가 나오고, many 뭐 이거 명사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줄도 안 쳐져 있어요. on how quick, 얼마나 빨리, 바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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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나 빨리, 바디, 바디 이메지닝, 대시가 안 쓰고 그냥 쓸 수도 있어요. 바디 이메지닝, 신체를 상상하는 테크놀리지가 얼마나 빠르게 인프루프, 향상시키고 발전시킬 것이냐, 향상시키고 온라인 쇼핑에 영향을 미칠 것이냐를 뭐 다음에 스페클레이팅이 나와서 이상하잖아요. 따라서 여기서 관련의 해부라는 걸 배워요. 이 문제의 풀이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여러분이 관련의 해부를 알아야 돼요. 문제풀이는 쭉 이렇게 나왔어요. 다만 여러분이 has many speculating이 나왔을 때 여러분이 정신을 못 차린다는 거죠. 왜 이런 문장은 별로 못 보니까. 이 스페클레이팅이 현재 분사예요. 그리고 이 has는 관련의 has예요. 이걸 꼭 배워줘야 돼요. 쭉 내려가보죠. 관련의 해부라는 게 뭐냐. 자, two buttons are missing이다. 그럼 단추 두 개가 없어져 있다. 이 형식이에요. 주어, 비동사, 형용사니까. 근데 이거를 존재문으로 바꾸려면 two buttons를 신정보가 먼저 나오기 싫으니까 two buttons are missing 이렇게 존재문으로 사용한 거죠. 그런데 3번 문장은요. I have two buttons이 있다가 아니잖아요. 나한테 두 개의 buttons이 있다라는 뜻은 아니에요. 두 개만 있겠어요? 다섯 개, 여섯 개 있어야지. 그러니까 있다의 뜻은 아니겠죠. 뭐가 있느냐. 두 개의 buttons이 실종된 상태가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I have는 저는요. 그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이제 이거를 일단 좀 더 한담해야죠. 이 형식 문장 선택적 존재문 단추 두 개가 없는 상황을 어떤 대상과 연결시킬 때 have를 사용해요. 이거를 have 존재문이라고도 하고 관련해 have라고 저는 그게 보통 얘기예요. I have는 저는요. 이걸 대고 목적어인 two buttons을 주어로 목적표인 missing을 주격 보호로 저는요. 다시 주어를 두 개의 단추가 없어요.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A brother of Paul's Paul의 한 형제는 lives in Taledo 탈리도에 산다. 이거를 갖다가 Paul을 주어라 Paul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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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형제가 그 다음에 관계자를 동원하기도 하는 거예요. Who lives in Taledo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거 뭐 여러분이 해석할 때는요. 저는요. brother는 lives 그냥 쓰면 되는 거예요. 이럴 때 whore을 생각하기도 해요. A friend of my called me yesterday. 이것도 저는요. mine 대신 I 쓴 거죠. 저지는요. 원래는 A friend 그 다음에 who called me가 되는 거죠. 보통 주격 관계자는 생략할 수 없다 그러죠. 그렇지만 이렇게 관련해 해부가 쓰였을 때는 주격 관계자를 생략할 수도 있는 거죠. 자 여기 Benton에서 본문이 이건가요? 본문이 없었던 것 같은데 있었나요? 아까 아 아 여기는 없었네요. 여긴 없었는데 딴 데 거로 여기다 옮겨 적으면서 본문이라고 해놨네요. 암튼 본문은 아닌데 이거 본문은 지워야 되는데 본문 본문이란 말은 지워야 돼요. 본문은 아닌데 그쵸? 본문 지워야죠. 본문은 지워야 돼요. 근데 암튼 벤턴 해석하라건 그러면 벤턴이 총을 가졌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해석하스는 해석하라 똑같아요. 벤턴은요. 벤턴은요. 총이 아니면 뭐 나이프가 목에 다 있었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좀 더 하나만 더 설명할게요. I have two buttons two buttons missing 은 위드 구문으로 하게 되면 주어는 빼고 하면 with two buttons missing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위드 아니면 분사 구문으로 한다면 two buttons missing 컵 맞추고 주어 어쩌고저쩌고 two buttons missing 하고 어쩌고저쩌고 주어 I로 나갈 수도 있겠죠. 뭐 그런 거예요. 위드 구문이면 이렇게 이 문장은 위드로 쓰지는 못해요. I 위드 이렇게 못 쓸 거 아니에요. I have 쓰는 거예요. 근데 위드 구문으로 만약에 동원을 해서 쓰려면 뭐 어쩌고 단추가 두 개 뭐 있는 이런 상황이어서 그러면 위드 생략할 수도 있고 two buttons missing 이렇게 쓰는 거죠. 이 해부 구문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여기 벤튼이 이것도 여기 나오는 문장은 아니지만 다른 데서 이게 다뤘던 거예요. 아무튼 자 고려된 문제 그죠. Should 볼페너 슬로프 볼페너 슬로프가 무너지면 슈드 과정법이죠. 도치형이고요. 슬라이드 바다로 미끄러지면 과학자들은 경고한다. 삽입 처리했죠. A scientist wants 대절인데 컴마치고 컴마컴마로 삽입 처리했죠. It has sent 보내버린다. 파도를 어디로 보내느냐. Coursing through 이것도 센트가 나오면 목적어 나오지만 물추구문이고 이것도 이게 이거 한다. 그런 뜻이죠. 언뜻은 다 해분을 통해서 거세게 통과해 갈 거다. 이런 거죠. 그래서 센트 목적아인지는 어떤 상태로 되게 하다. 이런 거죠. 그래서 사이드 오브 더 개를 보자마자 고양이는 프라잉 덤불 속으로 뛰어들어갔다. 이렇게 바로 해석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이 문제도 이 문제도 사실 별표 하나 여러분이 여기 해부가 나왔을 때 이 해부가 아 이게 뭔 뜻일까부터 막 정신을 못 차리다 보면 주어동사일치 내 주어가 너무 한참 떨어졌잖아요. 길이가 이러면 벌써 주어동사일치 문제예요. 다만 매니가 뭘까 여러분이 이렇게 관련해부를 모르기 때문에 이거 어려워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는 별표 세 개를 주고 싶어요. 그러나 주어동사일치 문제니까 음 별표는 하나만 준 거예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